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 문법 3000제 플러스 329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째 연습문제 7번 문제입니다. 홍익대학교 2012년도 문제군요. You can't and do. 둘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눈을 그냥 눈을 감고 우리가 되돌아가서 있는 거죠. 위시 다음에 절이 올 수도 있죠. 목적어 목적어 사실은 위치 보은 거예요. 백은 다시 라는 뜻이고요. 캔자스 주에 있는 거죠. Among kindly pork. 포크는 S가 붙는 복수용도 있고요. S가 안 붙는 복수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줄을 친 것도 아니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런데 who? abrizing 이렇게 나왔네요. abrizing. 이거 뭐 문법 문제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이 단어는 원래 묶다. 리가레. 리거터리 아시죠? 의무. 리가레에서 온 단어예요. 리가레. 그래서 의무는 리가레에서 온 단어인데 어부는 향하여서고요. 묶인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 abrize를 보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의무적으로 be obliged to be가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무로도 쓰이지만 누가 행동을 하는데 참 잘해줘요. 마치 의무인양. 꼭 해야 되는 거. 의무인양 해주는 거예요. 그럼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무와 친절이 두 개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무의 뜻은 아니고 의무인 듯 만약 의무인 듯이 친절하게 의무이기라도 한 듯이 친절하게 confirm 이게 뭐 동조하다 순응하다 이런 것인데요. 형태가 같아야 돼요. 함께 같은 형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태극기 부대 뭐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자아지간 태극기 들고 가야 형태가 같아지는 거죠. 태극기 부대 가려면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틀렸어요. 물론 투가 있어야죠. 동조하다 일 땐 자동사로 투가 있어야 돼요. 아웃데이티드 낡은 노인들의 이건 age도 이게 이제 집합적으로 쓰이는 불가상명사예요. 노인들의 기대 낡은 기대에 기꺼이 기쁘게 친절하게 따르는 그런 친절한 사람들 사이에 켄사스주에 와서 그 사람들 사이에 있기를 동시에 우리는 희망할 수는 눈 감고 희망할 수는 없는 거죠. 눈뜩은 몰라서 눈 감고 할 수는 없다. 켄트는 양쪽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여기 쓴 거예요. 다만 컨펌투예요. 컨펌투 이게 컨펌 A, 투, B는 A를 B에다가 형태를 맞추다 라는 이런 구조이면 타동사로 되지만 컨펌이 자동사로 명사하여 이어지려면 투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브라이징 컨펌투 따르다 순응하다 태극기 들고 가야 돼요. 태극기 가려면 뭐 그런 거예요. 카인들루인 인정있는 카인드도 있지만 카인들리도 있다는 거예요. 인정있는 날씨가 쾌적한 그런 뜻이에요. 또 포우크 이거 L자 발음이 안 돼요. S-A-L-M-O-N 있죠? 세머니잖아. 이것도 포우크예요. L자 흔히 발음 안 되죠? 복수형은 단복수 동형으로도 쓰이고요. 포우크로도 쓰이고 포우스로도 쓰여요. 두 가지로 다 가능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일가 양친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시리 포우크 도시 사람들이죠. 여기서 포우크는 단복수 동형인 포우크로 쓴 거예요. 친절한 사람들. 라이징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리갈에 묶여있는 거죠. 리갈에 바인드 묶여있는 거예요. 바인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묶여서 하는 거면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치 의무인양 하는 거 송심송이 친절하게 남을 돌보는 거예요. 기꺼이 남을 돌보는 거예요. 이거 마치 의무처럼 친절하게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다 이게 친절하게로 돼 있는데 원래 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친절하게 하는 게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친절하다는 뜻으로 우리말로 번역된 거라고 또 실제로 그렇게 쓰이는 거죠. 조금 그렇죠. 아웃데이티도 있고요. 익스펙트 이건 원래 바깥으로 내놓은 거고 스펙트 보고서 꺼내놓은 거죠. 보고서 스펙트 익스는 S가 있고 스펙트 보고서 꺼지면 기대 예상이죠. 에이즈가 이게 고령 노령이란 뜻으로 불가산으로도 쓰이지만 집합적으로도 쓰여요. 디올드하고 같아요. 노인들 우리말로 할 때는 노인들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해석도 우리말로는 노인들이라고 해놨던 거죠.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노인들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 관계절이 굉장히 길어서 우리가 뭐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 켄사스주에 있는 것으로 희망하다 바랄 수는 없다. 희망보다는 뭐 바랄 수는 없다. 실제 가정법 이니까 희망보다는 희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가정법 별로 안 따지니까 그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다음 문제로 내려가 보죠. 다음 문제는 항공대학교 문제네요. 로버트 번즈 리딩 아티스트 선더랜드 유파의 유수한 예술가로 간주되어진다. 근데 이제 보니까 미국의 길들이지 않은 광야의 광경들을 그린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아 컴마 찍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컴마가 위치로 받았으니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치는 당연히 선행사는 선더랜드 스쿠리죠. 유파 이 유파는 위치를 받았으니까 다 위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하다 컨센트레이트죠. 이것도 컨센트레이트는 단어 외우기가 쉬워요. 함께 중앙에 놓은 거예요. 뭘 보는데 귀충작이를 보면 안 되잖아요. 한가운데를 봐야 돼요. 컨센터를 봐야죠. 센터 그리고 눈도 센터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다가 되는 거죠.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온이 있잖아요. 집중하다 그러면 컨센트레이트 온이에요. 선행사가 유파고 위치 컨센트레이티드 온 비번이 답이죠. 그리고 위치는 쓰이게 되면 이트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위치가 컨센트레이티드 잇 이트가 왜 나오겠어요. 그것이 뭔지 알 수도 없고요. 위치가 앞에 있는 유파는 이스가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위치가 주어로 쓰였는데 또다시 주어가 나오면 안 되죠. 흔적자리로 남아야죠. 그 다음에 엔드 위치 이게 관계절이라면 엔드는 불필요하죠. 접속사인데 그리고 또 등이 돼서 쓰였나 보면 앞에 뭐하고 등이 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엔드는 쓰지 않는 거죠. 위치가 쓰이면 컴마 찍고 계속 나갈 때 엔드가 불필요하잖아요. 안 되는 거죠. 자 컨센트레이트는 전체 다 온과 사용돼요. 아까 컨센트레이트 A on B B에 A를 집중하다 센터를 같이 놓는 거예요. 센터에 놓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타동사로 쓰이겠지만 아니죠. 지금은 C는 니트가 삭제되어야 되고 엔드와 등이 될 대상도 없고 관계절이라면 엔드는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아예 이 유판은 뭐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아예 자 그다음은 중앙대학교 2009년도 문제네요. Of the nominees for Fulichur Pride in Journalism This year 올해의 저널리즘의 Fulichur상 제가 Fulichur상 작품도 하나 저번에 잔뜩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퓨 나왔는데 이거는요. 이 오브 이하가 이 오브 쭉 나와있는 걸 이 뒤에다 갖다 놔둬요. 나도 문제가 없어요. Fulichur상을 지명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누구도 근데 배경을 설정하려니까 앞으로 끄집어낸 거죠. 중에서 오브만 갖고도 중에서 가 되는 거예요. 뒤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소수의 사람들 거의 없다는 거죠. Influential as Professor Break 브레이크 교수로서는 말이 안 되죠. 뭘 로서 해요. 동등 비교로 봐야죠. 따라서 여기 s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부정문이면 소우를 쓰는 것도 있는데 그건 앞으로 차츰 배우기로 하고 s와 소우 의 차이도 조금 있지만 그걸 시험 문제로 물어보는 건 아니죠. 브레이크 교수만큼 영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틀린 데가 없다. 이런 거죠. 답은 c번이 되겠죠. 동등 비교 기초 용의다. 이런 거죠. 로서 이런 거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뭘 또 양태니 비교 해요. 비교는 양태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뭐로 했었죠. 그냥 xy 분석으로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 양태니 어쩌니 이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내려가서 개명대학교 문제네요. 고양이들은 모어 인디펜던트 s 둘 중에 하나 틀린 아 하나로 다 돼있네요. s 인디펜던트 s 죠. 고양이는 개만큼 독립적이지만 모어 댄이 될 수도 있어요. 본문을 찾아봐서 동등 비교를 해놨는데 모어 인디펜던트 댄이 될 수도 있죠. 답은 비번이지만 어쨌거나 they are not as loyal as 덕사 개만큼 더 충성스럽지는 않다. 이런 거죠. 내용상으로 고양이는 개보다 더 독립적인 게 내용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내용상 고양이가 개들보다 사람하고 잘 안 어울리고 따오르고 있으니까 대님 더 맞을 것 같네요. 그래도 문제풀이 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그게 어느 쪽이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문법 문제인데 해석이 필요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죠. 다음은 광운대학교 문제네요. because writing has become so important 우리 문화에서 아주 중요해져서 very important 아주 so 마찬가지로 쓸 수 있어요. sometimes think of asb 우리는 쓰는 것을 more real than speech 스피치보다 더 현실적인 거라고 실제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거죠. think of asb a를 b라고 여기다 이 s는 아시다시피 think of asb 에서 쓰인 거고요. s에 more real 이 나간 거죠. 리얼라보다는 more real을 쓰겠죠. 답은 뭐 뭐가 나왔으니까 s가 아니고 된이 되야 되겠죠. 아 여기 나와있죠. s는 think of asb s일 뿐 동등 비교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자 다음 문제로 가보죠. 다음 문제로 가보면 이번에는 영남대학교 문제네요. he was always completely 완전 편한 er이 있잖아요. 여기 er er이 있으면 den을 써야죠. den c번이 답이죠. er den이 써야죠. den 로 짜게 지어야 되는 거죠. 별거 없죠. 또 내려가죠. 더 할 것도 없어요. 내려가서 한번 볼까요. 울산대학교 문제네요. new buses 새로운 버스들은 much more 원급은 베리로 꾸미지만 비교급은 머치로 꾸미죠. much more comfortable 에이 뭐가 있으니까 dense than the ones 더 원수는 도우수 대신 쓸 수도 있죠. 원래는 더 원수를 먼저 쓰는 건데 도우수 써도 됩니다. 더 씨비 헤드 전해가 여기가 흔적자리 구요. 여기가 목적어 자리가 흔적자리 구요. 여기 관계사가 생략된 거죠.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거죠. 답이야 멋있게 데니웅 해야죠. 비번이고요. 이게 틀린 거죠. 너무 쉽네요. 자 다음 문제로 또 내려가기로 하죠. 다음 문제로 가면 고려대학교 문제네요. Sandy is getting heavy. 데니스니까 heavier 되어야 되겠죠. 점점 더 뚱뚱해지고 있다. 시원 원하는 것보다. 크러딩 그녀의 옷은 머치 투 투 도 베리로 꾸미지 않고 머치로 꾸미는 거 아시죠. 머치 투 타이트 너무 많이 타이트 꽃 낀다 그녀에게는 아 샌디는 여자 이름일 경우가 더 많지만 뭐 남자 이름일 수도 있지요. 남자 이름일 경우도 있어요. she cannot wear her best jeans 최고의 진 청바지는 못 입어 왜냐하면 이 청바지를 데이리 받았죠. 여러분이 데이화 나오면 자꾸 사람 사람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데이는 사물 사물 거의 한 50%는 사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 두낫 버튼 허리 부분에 이렇게 보면 버튼이 나는데 이거 왜 줄 쳤을까요. 이거 중간태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전에 중간태 배웠잖아요. 그냥 단추가 채워지다. 피동 자동사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해석을 수동태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B 플러스 PP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허리 부분에 단추가 채워지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헤비어 써야 되고요. 피동 자동사 중간탭 미들 버우 미들 보이스라고 앞에서 여러 번 다뤘던 겁니다. 헤비어가 쓰여지고요. 그리고 샌디가 여기서는 여자였죠. 남자일 수도 있지만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니다.